팬서비스 좋더라. 내가 한 번씩 웃어줄 때마다 책이 한 것씩 더 팔린대, 이 대표가. 작가가 창장을 해야지 왜 영업을 해?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면 어떡해? 팬이 너무 멋있잖아. 멋이... 왜? 들어가, 나 빨리 가봐야 돼. 너 설마... 질투해? 질투는 무슨... 나 너 때문에 늦었어. 팬이 멋있겠니 개꿀. 느끼하게만 하더만.